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짱크야. 잡아먹어, 진짜? 냐옹! 넌 동정! 같이 볼 때까지로 해볼게! 나를 슬프게 한다면 너희들도 슬프게 만들어 줄게. 모두가 슬프게 한다면 알아서 없애버렸어. 약하면서 왜 덤딘는 건가? 어차피 죽음이었어. 지금을 죽여드리겠습니다. 천박한 것들에겐 천박하게! 움직여! 더 움직이라고! 괜찮아. 전부 부서줄게. 더 추격하게 발악해봐. 전부 밟아줄게. 내가 즐거우면 그걸로 그만이야. 자! 너는 나 언제까지 즐겁게 하길 수 있을까? 즐겁게 지내고 그러면 그만 아닐까요? 그 말 아닐까요? 그 말 아닐까요? 그럴까? 이 나를 다가 두고